키워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이오드 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란 게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뭐가 제너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보면 일자로 되어있어 양쪽에 팔이 있지 팔 모양 보이십니까 이렇게 팔 모양처럼 이렇게 막아 놨잖아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한다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특징은 이래요 순방향으로 무조건 전류가 흘러갑니다 순방향 흘러가요 그런데 옆방향으로는 안 흐르는 게 맞잖아 그런데 옆방향으로 흐르는데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다운 전압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 있어서 옆방향으로 전류를 안 보내다가 이거 이제 역전압 이상 얘 이상 가면 에라인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옆방향으로 전압이 강하게 브레이크 다운 전압 이상으로 옆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지면 옆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특이한 다이오드 얘를 뭐라고 한다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리콘 소자 반도체 실리콘 소자를 써가지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고 그 두 개를 단순하게 접합해가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그냥 뭐 정류작용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그런 다이오드는 뭐 발전기에서 사용하고 이것도 나중에 발전기에서 쓸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 쓰느냐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됐어 충전이 다 됐는데 더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충전 다 돼가지고 역방향으로 그 충전 다 돼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높은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역내압 때문에 인가시켜서 더이상 충전 안되게끔 만드는 충전 보호회로 놔줬을 겁니다 제너 다이오드 전부 다 뭐다 자동차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우리 LED 생각하시면 돼요 LED LED가 뭔데 순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빛이 발산되는 다이오드 전류 인가시키면 빛 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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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반도체 소자기 때문에 코일 같은 거 안 써요 필라멘트 안 쓰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요 눈에 보이는 빛 뭐 가시 광선이죠 가시광선 가시광선으로부터 뭐 적외선까지 있다 적외선은 뭔데 우리 빨주노초파남보 있잖아요 일곱가지 색깔 일곱가지 색깔 중에서 적외선 빨간색 바깥의 색깔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럼 빨주노초파남보는 뭐야 가시광선이죠 자외선은 뭔데 보라색 자자를 쓰지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다양한 빛들을 써요 얘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빛부터 보이지 않는 빛까지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 이를 뭐라고 한다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 자 그 다음에 이 발광 다이오드와 뭐 수광 다이오드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받았을 때 역방향으로 전류를 인가시켜주는 다이오드 얘를 보통 세트로 많이 써요 세트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원판 디스크를 꽂는다는 얘기지요 발광 다이오드 소가등을 사여놓고 그리고 이 디스크 축을 돌려요 그래서 엔진이 2회전 할 때 엔진이 2회전 할 때 캠축이 몇 회전? 1회전 하지 캠축 1회전 하는데 똑같이 물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디스크에다가 구멍을 홈을 홈을 몇 개를 낸다? 4개를 내는 거예요 4개를 홈을 이렇게 4개를 내면 얘는 빛을 쏘고 얘는 빛을 받는 거지 이 홈을 지나가서 구멍이 인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ECU로 엔진이 CU로 어떻게 된다? 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다가 막힌 부분이 가면 빛이 차단되겠지 그러면 파형이 ECU에서는 어떻게? 빛이 들어왔다가 차단됐다가 들어왔다가 차단됐다가 들어왔다가 차단됐다가 들어왔다가 차단됐다가 총 4세트 돌면은 뭐야? 크랭크 축이 2회전 캠축이 1회전 했다고 알 수 있겠네? 이건 뭘로 쓰는데? 엔진 회전수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와 수광 다이오드를 세트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? 크랭크 각의 회전수 크랭크 각 센서로 쓴다고요 크랭크 각 센서 그리고 이 디스크에다가 어떻게 하냐? 발광 다이오드와 수광 다이오드 한 세트를 더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에서 홈을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좀 길게 뚫어요 이 센터에 작용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파형이 나올 때 하나의 파형에서 어떻게 된다? 이런 신호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신호가